다시 시작 2&3&4 접어요 2&3 그 다음 3 가요 3& 접어 똑바로 가요 4 접어 돌면 1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대로 돌아서 2 또 접어 여기를 그렇지 또 전진 짧게 3& 또 접어 4 그래 이러면 되는데 네 맞다 맞다 그러면 조금 난데 그렇지? 또 다시 알레마 나 또 접어 2& 또 여기 접었어야지 이게 안 잡잖아 여기 여기 접으라고 또 그렇지 전진 3& 밀고 나가 3& 또 접어 그렇지 또 전진 4 또 돌고 나면 접어 그렇지 포인트 앤바 이렇게 접으시라고 그럼 여기 중심이 잘 가 다시 4&1 2&3& 몸이 앞에 그렇지 또 돌고 몸이 앞에 그렇지 3& 몸이 앞에 4 몸이 앞에 기다려 뭘 하려고 하지마 남자가 들어주면 해 또 2& 몸이 앞에 여기까지 또 몸이 앞에 3& 몸이 앞에 4 그렇지 다시 다시 또 돌고 나면 또 2&의 몸이 앞에 있어야 돼 또 3&의 몸이 앞에 그렇지 이렇게 가잖아 이제 알겠지? 몸이 앞에 있고 골반도 해결되고 그럼요 내가 몸이 앞에 있어야 얘가 받쳐주는 거지 근데 아까는 미야쌤 자꾸 이러 이러니까 이게 자꾸 막 까딱까딱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럼 3&의 만화를 내가 지금 아까 보니까 3&의 만화도 지금 몸을 갖다 자꾸 이렇게 제끼는 게 너무 많아 휘지지 마요 내가 먼저 보내 알려줬잖아 몸을 또 막 휘져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버리면 춤이 어떻게 되냐면 깔끔하지 않아 잘 봐요 알레마나 를 할 때는 4 2& 3& 4 우리가 그냥 후진해서 도는 거 아닌가 근데 몰라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는 몸에서 오버를 하는 우리가 오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몸에서 오버를 하지 말고 하체에서 깨끗하게 춤을 추셔야지 자 그 다음에 전진해서 돌았으면 이 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발 나가는 순간 오른손에서는 멀어져 남자가 나를 잡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자는 항상 이 손을 느끼려면 내가 이 손은 절대 안 떨어지기 위한 내 스페이스를 찾으셔야지 그 다음 이 손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 발은 거의 짧아 왜 이 손을 내가 땡기면 안 되잖아 항상 내가 남자 손에 걸려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 그 만큼만 내가 가시면 이 3& 4& 4는 굉장히 편안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 손을 안 느끼니까 여성분들이 막 자기가 막 회잡고 다녀 그러면 남성이 제자리에서 여자 케어를 못하지 봐요 4 1 2 3 4 이런다 그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휘저으면 하체도 중심이 안 되지만 남자가 컨트롤을 못 해 그러니까 하체에서 다 하셔야죠 하체 하체 그럼 전진 후진 전진 후진만 하라고 전진 후진 2 & 3 & 4 1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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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자 거기서 자꾸 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아 그냥. 여기로 그냥 놓기만 하면 돼. 4, 1.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얘를 휙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지 마요. 그대로 손만 들어주고 제자리. 제자리에서 그대로 가 2. 이 손이 안 떨어지셔야 돼. 아시겠어요? 이 손이 안 떨어지셔야 된다고 남자로. 그 다음 3할 때 전진 짧게 가. 3. 남자 2폭방 가. 남자 2라인을 지켜줘. 그런 다음에 돌면 4. 그치? 항상 이걸 접어주시라고. 맞아요. 이거 안 줘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돼야지. 그럼 미아쌤이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려야지. 내렸어. 근데 오늘은 자꾸 올라와. 이게 항상 내려가야지 되는데 하체는 자꾸 밑에서 눌러줘야 되잖아.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떠버리잖아. 떠버리면 안 되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뒤에. 다시. 시작. 2&3&4. 줘봐요. 2&3. 그 다음 3 가요. 3& 접어. 똑바로 가요. 4. 접어. 돌면 1.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대로 돌아서 2. 또 접어. 여기를. 그렇지. 또 전진 짧게. 3& 또 접어. 4. 그래. 이러면 되는데. 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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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안 돼. 그치? 네. 다음 거 해보세요. 응. 또. 다시 알레마 나. 또 접어. 2&. 또. 여기 접었어야지. 이게 안 잡잖아. 여기 여기 접으라고. 또. 그렇지. 전진. 3& 밀고 나가. 3&. 또 접어. 그렇지. 또 전진. 4. 또 돌고 나면 접어. 그렇지. 포인트 앤바르게 접으시라고. 그럼 여기 중심이 잘 가.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접고. 3&4. 접어. 2. 접고. 기다려. 아. 저 친구들. 3& 접어. 그렇지. 발 모으고. 4. 또 접으세요. stop. 여기까지. 그럼 그대로 체중 가서 접으세요. stop. 그렇지. 이렇게 접어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접어줘야지. 접어야죠. 전진. 3& 접으세요. 아니 이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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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발 꼬아봐. 이 발이 나가야지. 왼발. 3. 그다음 접어. 4. 그렇지. 그래서 내 몸은 앞에 계셔야 돼.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fix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시잖아. 다시 놓고. 접어서 몸이 앞에. 몸이 앞에. 몸이 앞에. 자꾸 몸이 뒤로 가서 그래 지금. 3. 몸이 앞에. 그렇지. 4.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잖아. 자기 자꾸 몸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안 잡혀진 게 자기 몸 때문에 그래. 아니 골반 접으면 몸이 앞서 나가네요. 당연하죠. 몸이 자꾸 이렇게 돼서 그래. 몸이 앞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엉덩이 빠져서. 그래. 지금은 뒤면 훨씬 예뻐. 다시 한 번 해봐. 지금처럼 그렇게 한 번 해봐. 다시 한 번 해봐. 뒤로. 뒤로. 다시. 4. 1. 2. 3. 몸이 앞에. 그렇지. 또 돌고 몸이 앞에. 그렇지. 3. 몸이 앞에. 4. 몸이 앞에. 기다려. 뭘 하려고 하지 마. 남자가 들어주면 해. 또 2. 몸이 앞에. 여기까지. 또 몸이 앞에. 3. 몸이 앞에. 4. 그렇지. 다시 돌고 나면 또 2. 몸이 앞에 있어야 돼. 또 3. 몸이 앞에. 그렇지. 이렇게 가잖아. 이제 좀 알겠지. 몸이 앞에. 골반 대결되고. 그럼요. 내가 몸이 앞에 있어야 얘가 받쳐주는 거지. 근데 아까는 미아 쌤 자꾸 이러 이러니까. 이게 자꾸 막 까딱까딱하지. 그럼. 안녕하세요. 선샤인댄스티비 여러분. 올해 2023년 개묘년 토끼띠 해가 또 밝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우리 용쌤 댄스 라이프에서 새로운 단체반을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를 많이 하셨는데 많이 변화가 없으시되거나 또는 내가 뭘 좀 더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내 동작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디자인반이라고 해서요. 라틴 단체반 디자인반을 좀 저희가 2023년 저희가 1월달 구정 지나고 바로 28일이죠. 토요일날 저희가 한 5시로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댄스를 좀 잘하고 싶은데 조금 더 내가 좀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2023년 1월 28일 오후 5시 라틴 디자인반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새해 들어서 첫 단체반으로 저희가 열심히 또 개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아쌤한테 어떤 통화를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제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놓을 거니까 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바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댄스에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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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